벌목된 위기에 놓였던 나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졌습니다. 한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천 그루가 넘는 나무를 살려내고 예산도 수억 원을 절약했습니다. 양현승 기자입니다. 목포 고아도 목화정원입니다. 은행나무, 감나무,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500여 그루를 비롯해 키 작은 나무 천여 그루가 길가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새롭게 식재됐습니다. 이 나무들이 원래 자라던 곳은 인근의 허사도 해경 서부정비창 예정부지. 수령 20년 이상의 나무들이 발파 작업 등을 앞두고 모조리 베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. 나무들이 새로운 터전에 뿌리 내리게 된 건 목포시청의 한 녹지직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서 비롯됐습니다. 공사 과정에서 나무 벌목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쓸만한 나무를 일일이 찾았습니다. 또 해경과 협의를 통해 나무를 사전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두 달에 걸쳐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. 나무를 키우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당장 베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심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다시 보여드리겠다. 줄잡아 2억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조경 사업을 장비 임차와 인건비 등 단 3천만 원에 마쳤습니다. 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무도 살리고 혈세도 아끼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